공립 세종수목원이 재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20% 할인 혜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수목원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방문한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재방문 할인권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할인권은 오는 11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반 관람객도 할인 가능합니다. 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기간에 발행된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. 세종시 문화재단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이벤트를 7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. 이번 이벤트는 카드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점을 고려해 카드 소지자들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모바일 상품권 등을 선물로 제공합니다. 참여 대상자는 세종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로 7월 한 달 동안 문화누리카드로 3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인증 사진과 함께 네이버 폼이나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입니다.